영어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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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과 함께 이 영상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고 방향성을 잡아 나가면 참 좋겠다는 거 알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출발할게요. 자 첫번째 여러분들 프리뷰입니다. 거기 들어봐요. 여러분들 단어 프리뷰 뜻이 뭐예요? 미리 보기란 뜻이지. 그래서 이렇게 뷰는 보다란 뜻이고 앞에 PRE 미리 먼저란 뜻이죠. 프리뷰 미리 보기. 자 항상 선생님이 이제 강의나 또 이렇게 캐스트에서 오늘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할지 살짝 밑그림을 그리도록 보여준 겁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예비 고1 영어 뭘 공부하지? 자 이제 여러분 중에서 또 상당수의 친구들은 선생님 저 이제 고등학 가면 정말 정말 영어 한번 제대로 열심히 해볼 거거든요. 근데 막상 시작을 하려고 봤더니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출발해야 될지 고민을 하는 친구들도 상당수 있을 겁니다. 자 그 친구들 특히 잘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이제 이 고등학교 영어 공부의 시작.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출발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선생님이 오늘 풀어나갈 겁니다. 됐습니까? 자 가볼게요. 자 우리 예비 고1 고돌이의 고민들. 자 이거 고돌이라고 선생님이 써놨는데 또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친절하게 풀어줄게. 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만나고 있는 쌤이요. 바로 메가스터디 영어영역 이정민 선생님. 쌤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쌤 애칭이 고등어 쌤이야. 자 아마 이제 언니 오빠 형 누나의 추천을 통해서 고등어 쌤을 만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이제 본인이 딱 봐서 어머 끌린다 딱 해가지고 쌤을 만날 수 있는데. 자 쌤 애칭이 고등어 쌤인데. 이게 왜 고등어냐. 자 그럼 이제 니가 얼른 떠올릴 수 있는 뭐 생선가게 고등어. 당연히 그거와는 관계가 없고요. 자 어 쌤들 이제 오랜만에 이 애칭을 풀어 써주는 건데. 자 고등어는 이겁니다. 왜 이래 이거. 자 고수로. 고수로 등급을 올리는 영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고등어 쌤의 애칭이 만들어진 거야. 이 애칭 만든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어. 오케이. 그래서 뭐 그런 거잖아. 뭐 너도 뭐 친구들 사이에서 통하는 별명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별명을 새로운 친구 만날 때마다 내 별명이 왜 이거인지 한 번씩 쭉 풀어주는 부분이 약간씩은 좀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고등어 쌤 애칭 설명 드린 거고요. 우리 처음 만나는 애 제자들을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들 고돌이는 뭐냐.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자 여러분들 고등어는요. 바로 이 고등어의 새끼의 순 우리말입니다. 그래서 고등어 쌤과 만나서 차근차근 실력을 키워나갈 우리 1학년 애제자들에게 뭐라고 해. 그게 바로 고돌이라고 부른다는 거. 됐습니까. 어. 그럼 자 이제 우리 예비 고1 고돌이의 고민들.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 라는 부분들인데. 하나하나 볼게. 본인이 얼마나 공감되고 있는지. 첫 번째. 아. 이제 진짜 뭔가 해야 되는데. 기말고사 끝나고 한 달 정도 지금 푹 쉬었잖아. 벌써부터 아마 스키장을 다녀온 친구도 있을 겁니다. 스키 타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또 이제 마음껏 그동안 못했던 게임에 레벨을 쌓으면서 높이 높이 올라오는 친구들. 마음 한 구석이 부담 있잖아. 아 뭔가 좀 해야 되는데. 그치. 두 번째. 주변 친구들 보니까 학원 열심히 다니던데. 근데 나는 그렇지가 않아. 어떡하지. 나는 참 계획이 없구나. 자. 뭐 중학교 3년을 살짝 되돌아보면은. 열심히 계획을 세워서 시험 대비하고. 또 친구들과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을 텐데. 앞으로 펼쳐질 고등학교 어떻게 할지. 나는 참 계획이 없구나. 그럴 수 있어. 괜찮아. 네 번째. 자. 이제 어쨌든 뭔가 좀 해보려고 하니까. 혼자 하려니까 좀 막막한데. 요런 생각들. 들죠? 마지막입니다. 자. 영어가 자신이 없고 부담되는데. 막 이상하게 중학교 때 어떤 영어에 대한 트라우마나 안 좋은 기억이 생겨서 영어를 꽤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쌤이 현장에서 또 온라인 만나는 친구들의 수강평 얘기를 들어보았을 때. 자. 근데 영어가 정말 자신이 없고 부담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자. 그래서 우리 고도리들이 이런 고민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 쌤도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충분히 그 고민 갈 수 있다고 쌤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 이 고민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차근차근 해결할 것인가. 이 방법을 좀 알아볼 텐데. 자. 중요한 거. 읽어보세요. 시작. 무조건 열심히 뭐라도 해야지. 이런 건 계획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봐봐요. 여러분들. 우리 군인한테 비유했을 때. 자. 군인 있잖아. 열심히 잘 훈련을 해가지고 전쟁에 잘 나가서 임할 텐데. 무턱대고 아무거나 계획 없이 맨날 총 쏘기만 하고 또는 어딘가를 정확하게 겨누지도 않고 막 총 쏘기만 하면은. 자. 나를 쏠지 적을 쏠지 같은 편을 쏠지 피해가 막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다소적 극단적인 비유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말이야.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해야지. 뭐라도 해야지. 그거는 사실 실질적인 별로 도움이 잘 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 꼭 기억해놔. 무조건 열심히 뭐라도 해야지. 그런 정신 승리하는 멘탈은 이제는 좀 버리시고요. 구체적으로 나에게 꼭 필요하고 지금 나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거. 이것을 찾아서 그것을 집중조해야 되는 거. 흔히 말하는 뭐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부분이겠죠. 자. 그 내용들을 쌤이 이제 지금부터 설명드릴게. 첫 번째. 자. 이겁니다. 읽어봐. 진단부터 하자. 진단부터 하자. 봐봐요. 여러분들. 니가 딱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어디가 좀 몸이 좀 불편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사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볼텐데. 봐봐라. 니가 이 한마디를 통해서 의사쌤을 당황시킬 수가 있어. 자. 이런거지. 의사쌤이. 자. 어디가 불편해서 했더니. 맞춰보실래요. 하면 어떻게 해. 의사쌤이 어떻게 해. 당황하겠지. 그렇지 않아. 야. 얼굴만 딱 보고 니가 어디가 푸지 어떻게 알아. 전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영어 공부도 마찬가지라고. 마찬가지. 그래서. 자. 현재 뭐라도 해야 된다는 마음. 이거를 버리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어디 시작할지. 그러면 현재 나의 상황부터 명확하게 판단하는 게 가장 첫 번째 단계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야. 알겠니. 봐봐 여러분들. 사실 이 진단부터 하는 이 단계가 좀 귀찮기도 하고요. 솔직히 좀 짜증이 나기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귀찮고 짜증나고 불편한 것들을 정확하게 해서 진단부터 해야지. 그렇지 않겠냐 여러분들. 봐봐. 너는 감기 걸려서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너를 잘못 오진을 한 거야. 그러면 이상한 약 줄 거 아니겠습니까. 자. 바로 진단부터 정확하게. 오케이. 그러면 과연 나의 실력을 현재 나의 영어실력을 어떻게 진단할 것이냐. 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준비해놨어. 자. 첫 번째. 뭐냐. 자. 고1 2019년 3월 학력평가 기출문제라고 되어 있지. 봐봐 여러분들. 살짝 설명드릴게.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면은 중학교와는 달리 1년에 4차례입니다. 1년에 4번. 언제냐. 3월, 6월, 9월, 11월. 기억하기 쉽지. 369, 369, 11. 오케이. 그래서 요 1년에 4번. 뭐냐면은 중학교 때 없었던 바로 전국 단위의 그런 학력평가라는 걸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알겠니.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3학년이 되잖아. 고3이 되면 고3 되서 마지막에 보는 수능일 텐데 바로 이 수능을 치르기 위해서 1학년하고 2학년 시기에 좀 준비하라는 그런 수능과 비슷한 유형. 동일한 유형인데 수준을 좀 각 학년에 맞춰서 진행되는 시험이 바로 학력평가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내년에 고등학교에 딱 진학해서 2020년 3월달에 첫 번째 학력평가를 치르게 되겠지. 근데 지금 내가 영어 수준이 얼만큼 되는지는요. 2020년 3월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나의 1년 선배들이 치렀던 올해 거죠. 2019년 3월의 기출문제잖아. 그래서 이 학력평가 3월 기출문제 어떻게 네가 한번 똑같이 문제를 풀어보시라고요. 알겠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문제를 찾아서 푸세하면 좀 어려울까봐 친절한 고등학교 선생님. 여기 지금 이제 우리 영상 있잖아. 영상에 선생님이 첨부파일로 제공해주고 있으니까 이거 다운로드해서 집에서 출력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알겠니. 자 그럼 팁 줄게. 자 우리 모든 영어 시험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력평가 영어 시험은 총 70분 동안 치러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여러분들 듣기 그다음에 독해가 구성되어 있는데 자 내가 아직은 본격적으로 고1을 시작한 게 아니니까 여기 70분보다 조금 넘어가도 괜찮아. 알겠니. 근데 듣기랑 독해를 포함해서 요 문제 한번 최대한 요 제한시간 내에 풀어보도록. 알겠습니까. 자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서 진단을 요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 더 있습니다. 두 번째 뭐냐. 자 고1 내신 영어 진단평가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현장에서 담당하고 있는 학교들 또 이제 온라인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수집된 기출문제 있잖아. 그래서 요 기출문제를 좀 기출문제 베이스를 통해서 좀 재편집했습니다. 그래서 총 20문항식을 선생님이 준비했거든. 20문항. 그래서 여기 하나 A는 일반고. 일반고 문제를 선생님이 편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E는 자사고 문제를 좀 편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본인이 지망하는 학교에 한해서 하나. 뭐 우리 학교 똑같은 기출문제 아니겠지만은 적어도 비슷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A타입과 B타입 두 개 중에 하나를 본인 선택해서.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자 2019년 3월 고1학력평가 기출문제. 그 다음에 이제 A 또는 B 요거를 여러분들 딱 선택해서 문제를 다운로드 한 다음에 직접 풀어볼 수 있도록. 됐냐.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요게 바로 첫번째 여러분들 진단부터 시작하는 거. 알겠어. 그럼 이제 요 진단이 이루어지면 나온 결과를 가지고 내가 어디서부터 해나가야 될지 방향 잡히겠죠. 됐습니까. 자 두번째. 자 이제 이거부터 시작해 라는 얘기인데. 어 선생님 여러분들 총 수준을 세 가지로 구별해서 세 가지로. 첫번째. 기본 완성 클래스입니다. 기본 완성 클래스. 그래서. 자 내가 이제 시험을 딱 이 진단 시험을 치러 봤더니. 학평. 그 다음에 이제 내신이 어떻게 원점수 100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75점이 안된다. 알겠니. 75점 미만이다. 라는 부분들. 자 써놨지. 뭐라고. 시작. 절대 기죽지 말고 상처받지 마시라구요. 알겠어. 자. 쌤이 해주신 말. 보세요. 야 우리는. 우리는 뭐야. 자랑스러운.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어려운 이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는 뛰어난 민족이야. 그렇지 않아. 그래서. 나한테 영어는 당연히 뭐야. 외국말이야. 외국말. 그래서. 내가 영어를 못하는 건 이상한 게 아니라. 어쩌면 당연한 부분이지. 야. 너는 엄마 뱃속에서 딱 나올 때. 헬로 마미. 하이 마미. 이러고 나왔냐. 아니란 말이야. 그렇지 않아. 그냥. 응해. 하고 나왔지. 무슨 말을 했어. 그래서. 쌤이 염두탁 주고 싶은 얘기가. 내가 영어를 못한다. 이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좌절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명확하게 하세요. 기죽지 말고요. 나는.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야. 바로 뭐라고 시작. 나는. 영어 단어를 모를 뿐이라고요. 아. 그렇지 않아. 그래서. 내가. 이 단어를 알면. 이 지문이 해석이 잘 될 거고. 이러한 문장 구조 알면 당연히 해석이 잘 될 거고. 해석이 잘 되면은. 지문 내용을 당연히. 어렵지 않게 잘 풀어 나갈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뭉뚱그려 가지고. 괜히 확대 해석해서. 난 영어를 못해. 영어를 못해. 이 생각을 버리라고요. 뭐라고요. 나는. 영어 단어를 잘 모르는 것 뿐이라고. 그럼 이제. 뭐 하시면 되겠어요. 열심히 영어 단어를 잘 외우고. 시간 투자하면 되겠지. 어려울 게 없다라는 거야. 알겠어. 그럼 다음 중요한 거. 여기. 여기. 자. 이번 내용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시중에서 단어장 하나 선택하십시오. 보통 이제 시중에 나와있는 단어장들. 뭐. 선배들. 또는 뭐 언니 오빠 형 누나가 추천해 주는 단어장을 골라도 되고. 니가 서점 나가봐서. 아. 나는 요걸로 시작하면 내 수중에 딱 맞겠다 싶은 단어장을 딱 선택하십시오. 알겠니.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하루치. 그러니까 우리 보통. 단어장 보면 한. 60일. 또는 50일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만큼은 반드시 이 단어를 꼭 암기하겠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시작하시라고요. 그래서. 영어 단어는 항상 뭐야. 나의 습관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해도 있잖아. 이것만 잘해도. 비약적인 영어 실력의 상승이 이루어진다라고요. 왜. 나는 단어를 몰라. 이제 단어를 아니까. 그렇지 않겠어. 그래서. 시중 단어장을 딱 골라서. 니가. 60일 완성. 봐봐 형님들. 지금 우리 이 영상 형님들. 공개되는 게 12월 말이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1월달하고 2월달. 한 8주 정도에 충분한. 두 달 정도에 충분한 시간 있죠. 그래서. 반드시 형님들. 한 번을 딱. 한 바퀴를 반복. 1회독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시작하라고요. 됐니? 다음 두 번째. 자. 영문법 기초. 그 다음에 개념 강좌. 그래서. 자. 내가 영어부 시작할 때. 단어 함기는 늘 기본으로 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자. 자. 단어는 전부 다 알았는데. 영어라는 언어의 법칙을 알아야지. 이 법칙에 따라서. 단어들을 어떻게 배열해서. 문장이 만들어지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대로 막 단어를 집어넣는다고. 영어 문장이 성립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 문장을 쭉 만들어가는 규칙. 바로 보겠습니까. 영어 문법이겠죠. 그래서. 자. 영어법이 여러분들. 기초 강좌부터 출발을 하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니? 그래서. 대놓고 쌤 강좌를 얘기하게 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쌤 커리큘럼 보시면은. 기초 강좌 있잖아요. 개념 강좌들. 그래서. 요거 하나 선택을 하시고요. 자. 아울러서. 또 하나 추천. 뭐다. 바로 문장 해석. 컴파이 여러분들. 자. 우리가 오해하는 친구도 있는데. 선생님. 저는요. 영어에서. 독해가 안 됩니다. 저는 독해가 잘 안 돼요. 영어를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 상당히 많은데. 이거. 잘못된 진단이야. 잘못된 진단. 독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고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있잖아. 니가 독해를 하면 실제로 뭘 하죠? 독해 지문의 첫 문장부터 읽어보겠지. 그렇지 않니? 그럼 여러분들. 다시 한 번 쓸게. 자. 학생들이나 많은 친구들이 독해가 잘 안 됩니다. 생각하는데. 사실 독해를 하기 위한 전 단계는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그 단락을 구성하고 있는 영어의 문장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문장 해석해 보겠죠. 그렇지 않아? 그러면 그 네가 읽은 문장이 해석이 깔끔하게 잘 되면 독해가 잘 되는 건데 해석이 잘 되지 않는 경우. 왜 그럴까? 그러면 해석은 왜 잘 안 돼? 가장 큰 이유는 그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를 잘 몰랐기 때문이겠지. 또는 단어는 알고 있는데 구조가 잘 파악이 안 돼서 이상한 해석을 하면 그것도 안 좋은 경우겠지. 그래서 단어와 이렇게 문법. 됐니? 그러면 단어와 문법 이 규칙을 잘 알아서 배열한 문장 해석이 깔끔하게 잘 되면 독해는 뭐야? 당연히 따라서 오는 거잖아. 그렇지 않겠니? 근데 독해가 안 된다고 본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야. 나는 뭐가 안 되는 거야? 단어, 문법.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문장에서. 여기가 중요한 거지. 알겠니, 여러분들? 자, 이걸 볼 게 아니야. 어딜 보셔야 돼? 여기를 잘 챙기면 얘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고요. 그래서 지금 나한테 가장 필요한 시간 투자 어디다? 단어, 문법, 문장에서. 그래서 여기 기본 완성 클래스에 속하는 친구들은 이걸 중점적으로 하시라고요. 됐습니까? 자, 다음 이제. 자, 우리 실력 키우기 클래스. 자, 여러분들 이제 채점에 봤을 때 학평과 내신이 75에서 한 92점 정도. 요 정도에 속하는 친구 선생님이 봤을 때 바로 실력 키우기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자, 제대로 실력을 키우는 게 필요하다. 선생님, 75에서 90이 너무 간격이 큰 거 아닙니까? 절대 크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자, 봐봐요, 여러분들. 여기 2등급 아니면 3등급. 그래서 2, 3등급을 나올 수 있는 클래스의 친구들인데 그 2, 3등급의 클래스는 어쩌다 하나 맞고 찍어서 하나 틀리고 이런 수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정말 제대로 실력을 키워놔야지 그 위에 1등급의 클래스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당부드리는 거 뭐라고요? 제대로 실력을 키우는 게 필요하다. 오케이? 그럼 자, 어떻게 제대로 실력을 키울 것이냐. 그래서 아마 대다수의,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이 실력 키우기 단계에 해당될 텐데 무엇을 할 것이냐. 자, 일단 출발점은 똑같습니다. 뭐요? 시중의 단어장. 그래서 단어장을 딱 네가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너의 수준의, 네가 딱 마음에 드는 책을 골라서. 그 다음 바로 여러분들. 자, 우리 앞에 세면 여러분들. 여기 실력 완성 클래스에도 언급했지만은. 보통 단어장이 50에서 60일 이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자, 우리 실력 키우기 클래스에 속하는 친구들은요. 여기 하루에. 하루에 이틀 칠씩. 되니? 하루에 투 데이즈. 그래서, 자, 봐봐. 내가 하루에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단어를 외우는 거야. 그래서 뭐 학교를 가거나 또는 본인이 필요한 반가워 수업을 듣거나 또는 뭐 학원을 가거나 했는데 왔다 갔다 하는 시간들 또는 중간중간 쉬운 시간들에서 자투리 시간이 충분히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 자투리 시간 이용해서 뭐 하시라고? 단어 암기하시라고요. 그리고 하루에 한 시간 정도 딱 차분하게 앉아서 단어장을 정독하면서 외워보는 거지. 알겠니? 그리고 이제 잠들기 전에 본인이 스스로 그 단어, 오늘 외운 이틀치 분량을 셀프 테스트하는 거. 알겠어? 그 다음 주의사항이 있어. 선생님, 제가 이제 월요일날 이틀치하고 화요일날 3일, 4일 했는데 수요일쯤 가니까 월요일날 외웠던 단어를 까먹었는데요. 야, 이상한 게 아니야. 우리 인간의 저장능력, 두뇌의 저장능력 당연히 뭐야? 한계가 있겠지. 그래서 왜 나는 단어를 까먹었지? 이렇게 짜증을 낼 게 아니라 뭐 하시면 돼요? 반복하시면 돼요. 반복. 알겠니? 그럼 반복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일요일날 이렇게 6부터 10 데이까지 반복 복습. 알겠어요? 반복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단어장 있잖아요. 보통 60일, 50일 구성된 걸 하루에 이틀치 분량을 하면은 어떻게? 30일에 여러분들 한 바퀴를 돌 수 있겠지. 그러면 이제 1월달, 2월달 동안에 어떻게 하라? 이회독을 하시라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단어 여러분들 이렇게 주추를 하는 거야. 다음 두 번째. 자, 영문법 실력 키우기 강좌. 그래서 자, 우리 봐봐 여러분들. 이 모의고사에서는 어떤 문제가 한 개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내신 문제 풀어고 알겠지만은 문법 문제가 보통 한 30% 정도 비중 나옵니다. 그래서 20문제 중에서 한 대여섯 문제 이상씩 나오고 또 서술형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면 서술형이나 문법 문제의 기본적인 것들. 문법에 대한 탄탄한 실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념이 어느 정도 돼 있다 하면은 이 개념을 가지고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출제 포인트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다양한 문제 속에서 본인들이 풀어보는 충분한 문제풀이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바로 뭐겠어? 영문법 실력 키우기 수준의 강좌겠지. 그래서 이 수준의 강좌 선생님 여러분들 추천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이제 자 이제 여러분들 독해도 좀 챙겨야 될 텐데 자 이렇게 유형 독해. 그래서 자 무조건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면 그 문제에 답이 나오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자 바로 유형별로 어디부터 어떻게 읽고 정답의 근거를 빨리 찾을 것인가 라는 그런 유형 독해 훈련. 아울러서 이제 우리 고등학교 여러분들 선생님 이제 2탄에서 살짝 소개하겠지만은 자 우리 내신 영어 시험에서는 교과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교제의 다양한 지문들이 변형되어서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지문, 원 지문을 가지고 문제가 변형될 때 무조건 지문을 외워야만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원 지문을 가지고 변형 문제 만드는지 그리고 이 지문은 특성상 또는 독해 문제 출제 원리상 어떤 문제가 변형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훈련하는 독해 강좌를 챙기기를 선생님이 추천을 드린다고 해요. 알겠니? 그럼 자 이제 여기 실력 키우기 클래스의 친구들은 아 단어 2월달까지 2회독 하루에 이틀씩 분량씩 하시고요. 영문법 실력 키우기 수준의 강좌 그 다음에 유형 독해와 변형 문제를 챙기는 강좌 이거를 시작을 해서 제대로 하시면 되는 거야. 됐습니까?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세 번째 클래스는요. 바로 실력 다직입니다. 자 본인이 이제 선생님이 올려놓은 진단평가의 문제를 좀 풀어봤을 때 원점수로 93점 이상이 되는 친구들 자 중요한 거 있어. 중요한 거. 뭐라고요? 자만해서는 안 된다. 아 풀어봤다. 100점이네. 고등학교 영어 별거 없구만. 끝났네. 뭐 쉽네. 야 자만하지 마시라고요. 뭐라고?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여러분도 이제 내년 날짜 기억해나? 2020년 2020년 3월 12일이야 그래서 2020년 3월 12일날 니가 고일이 돼서 실제로 치르는 첫 번째 학력평가를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020년 아마도 4월 25일에서 5월 한 5일 사이 요 때 뭐 하겠습니까? 첫 번째 중간고사를 보겠지. 그래서 아직 아무것도 시작 안 했어. 그러면 진단평가 본 거 가지고 아후 끝났네. 이게 아니라는 거야. 뭐라고요? 우리한테 바로 뭐야? 겸손하고 엉덩이 붙이고 하는 성실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태도를 잘 갖추시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실력 다지기의 클래스 친구들 어떻게 하냐? 시중의 단어장을 고르는데 어떻게? 바로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의 단어장 우리 시력 그래서 딱 폈을 때 니가 단어장을 딱 보니까 뭐 하루에 한 30개 40개 있는데 그 중에서 니가 절반 이하로 아는 단어장 알겠니? 거기서 단어장 한 데이의 그 단어를 절반 이하로 아는 단어장 그걸 딱 골라서 마찬가지로 30일 완성 그러면 방금 앞에서 또 우리 뭐야? 실력 키우기 클래스의 친구들하고 똑같이 하루에 이틀치 분량씩을 하시면 되겠죠. 자 단어 암기에 약간의 로드가 생겨합니다. 어느 정도의 부담감을 가지고 가야 니가 목표를 이뤄가는 성취감도 커지겠죠. 마찬가지로 하루에 이틀치 분량씩 해서 2회도 언제까지? 2월까지 반복하는 거 요렇게 단어 목표를 세우시고요. 두번째 자 영문법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자 모의고사 문제에서는 한 문제밖에 안 나오고 내신 문제에서는 30% 비중인데 자 내가 문법 문제를 잘 맞췄다 하는 친구들도 그걸 가지고 완벽하다라고 절대로 확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다지는 훈련이 필요하고 영문법을 반복해 주는 부분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욕심을 살짝 내면요. 자 우리 결국 이제 내신에서 봐봐. 학력평가는 서술형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내신에서는 정말 한 문제로 한 1점 차이로 1등급 2등급이 변별되는 문제 바로 어법과 서술형 문제거든요. 그래서 고등호쌤 강좌 유일하게 여러분들 서술형 대비하는 강좌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서술형 대비라는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영어를 공부하고 서술형 문제를 대비하는 훈련 여러분들 방학 시기에 해두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이제 독해는요. 이제 1학년 수준의 문제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풀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 바로 2학년 수준. 그래서 실제 나는 1학년이지만 한 학년을 플러스해서 2학년 수준의 독해 강좌를 함께 병행하는 것을 이번 겨울바학의 선생님이 추천드리는 거. 됐니? 자 단어 고의 수준. 마찬가지로 독해 고의 수준. 하지만 문법은 겸손하게 반복하고 조금 욕심내서 서술형 대비 강좌까지 해서 요렇게 여러분들이 방학 동안의 커리큘럼을 계획을 세우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3번. 읽어보세요. 진짜 중요한 거. 바로 뭐라고요? 2월까지 끝내는 거다. 자 이제 우리 2019년 12월달이 여러분들 이제 한 열흘 정도 남짓하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 요 시기 동안 마무리 잘 하고요. 본격적인 출발을 굳이 1월까지 미룰 거 없겠지. 지금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면은 2월까지 거의 여러분들 한 10주 가까운 정도의 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10주. 또는 보니까 여러분들 뭐야? 9주. 그래서 10주나 9주 동안에 지금 쌤이 말씀드린 우리의 진단평가를 통해서 내가 현재 속해 있는 클라스를 파악을 하시고 그 클라스에 맞게끔 쌤이 제시한 강좌와 그 다음에 학습 목표들을 실천을 해 나가는 거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2월까지 딱 끝내는 거. 그러면은 2월달에 끝냈을 때 네가 이제 딱 3월을 시작하면서 보다 자신감이 업된 상태에서 약간은 시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두렵고 막연할 수 있지만 적어도 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자신감은 업 하고서 고등학교를 시작할 수가 있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마무리할게. 자, 오늘 1편 시간은요. 고등학교 영어 뭘 어떻게 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이제 여러분들. 자, 2편입니다. 바로 첫 중간고사에 상처받지 않는 법. 자, 요거에 대한 이야기 쌤이 이제 캐스트로 2편 준비할 거고요. 자, 커밍 순이 아닙니다. 언제? 바로 커밍 넥스트. 그 다음 주에 쌤이 준비해서 우리 애지야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애지야들 자, 고돌이 친구들 계획을 잘 세워서 고등학생과 열심히 겨울방학 결공합시다.